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몽치 오늘 신나게 놀고 오자이 아빠 말 잘들어라이 말 안들어오면 바로 집에 아플거다 사람 있는가 보고 말 잘들어오네 알았지? 몽치 왜 들떠지? 어디가는줄 알고 들떴노? 몽치 왜 흥분하노? 어? 냄새로 알겠나? 덜덜덜 뜨노 왜이러노 그래도 너무 흥분해서 하면 안돼 귀 또 와야한데 개 알겠지? 자 침착해 개가 뭐해 뜨노 개가 뭐해라노 알았다 알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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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시끼 봐라 일로와 가자 야 천천히 가 개가 맡은게 갔다 이거 야 일로와 앉아 앉아 컴다운 해 좀 가자 개가 신이 났어 야 봐봐 위험하지 기다려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잠깐만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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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요 같이 벌레가 왜 이럴만노 이렇게 많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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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벌레 잠깐만 뭉치 안돼 안돼 가자 가자 아빠 여기 못 입겠어 벌레가 왜 이렇게 많지 어 이거 뭐 피 빨아먹는 애들 아이가 아 아니 뭉치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아니 그러면 뜨면 안되고 다 비긴다 어떻게 기억을 하냐 어이 개비게이션 기다려 아니 경로는 맞는데 그 너무 빠르셔 가 가자 선생님 우와 씨 아따 거기 벌레가 왜 그렇게 많지 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뭐 아 아 아 자 뭉치 오늘 막 그 너무 막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하면 안 돼 알겠지 예 아 겁나 격정적인데 으 격정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아 아 아 아 뭉치 준비된 사수로부터 왜 웃는데 렛츠고 아 진짜 아무리 봐도 우리 갠데 니가 짱이다 옳지 옳지 아 우리 멍멍이 왔어 최고다 우리 멍멍이가 무슨 해마가 개마요 자 가자 아니 올라오지 말고 올라오면 안되고 일로와 일로와 아니 글로 말고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자 가자 돌 안 갖고 왔는데 돌이 없는데 돌이 없어 아 진짜 아 진짜 안 죽으면 안된다 꼭 죽어와 알겠지 파이팅 아 잘했다 아 잘했다 그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어디 가세요 나으면 안되 그래 그래 계속 가지고 있어봐 아빠 미끄럽다 지금 그 놈 안돼 기다려 그렇지 주세요 아니 자 바꾸자 아 못 돌려받을 뻔했네 왜 꼴이 흔들고 있는데 멍멍이 또라인기라 뭉치 물 또라이 인정이다 고마 오늘 저 바라 저 바라 저 와 육지에 살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고마 물에 살지 죽어버려 죽어버려 개그맨이다 개그맨 뭉치 개팔 상팔